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배츠와 보가치가 떠나고 혼자 남은 데버스는 렛삭스의 얼굴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시즌에 앞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데버스는 이번 시리즈에서 완벽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차전에서 콜을 무너뜨리고 콜 상대 OPS가 1.370이 된 데버스는 오늘은 시즌 초반의 모습을 되찾은 힐에게 통안의 한 방을 선물했고 9회의 한 방을 더 날렸습니다. OPS 0.971이 저지, 핸더슨, 소토에 이은 아메리카니그 4위이자 3루수 전체 1위인 데버스는 양키스 상대 28홈런 71타점이 현역선수 1위에 당됩니다. 데버스는 양키스전 0.871이 저지의 보스턴전 0.829보다 좋습니다. 커터 크로포드가 68구로 생애 첫 7이닝 무실점을 한 보스턴은 라파엘라가 8회 솔로홈런, 데버스가 9회 솔로홈런을 추가해 3대0을 만들었습니다. 라파엘라는 시즌 OPS는 0.689지만 득점권은 0.849, 하이 레버리지에서 0.842이며 양키스를 상대로 6경기 1.087입니다. 양키스는 7회 선두타자 2루타로 나간 소토를 저지, 버두고, 볼피가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힐은 6.2이닝 1실전 패전을 안았고 저지는 4타 20한타에 그쳤습니다. 보스턴은 올시즌 4승 2패 포함 양키스 상대 최근 12승 5패입니다. 젠슨은 438번째 세이브로 K로드를 제치고 역대 단독 5위가 됐습니다. 보스턴이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젠슨은 18세이브 1블론 2.01입니다. 방망이가 시원하게 터진 텍사스는 템파베이 3연전을 쓸어 담았습니다. 와일드카드 3위 보스턴에 4경기 반 뒤진 공동 7위인 텍사스는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10%에 불과합니다. 밤 나이팅게일은 성적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텍사스가 슈어저, 로렌젠, 히니, 로버슨과 예이치를 모두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올 선수들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기도 어려운 텍사스는 이볼디가 지난 경기 7이닝 무실점에 이어 7이닝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에만 나오면 늘 제 몫을 다하는 시거는 4타수 2안타 3타점, 랭포드도 5타수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랭포드는 햄스트링 부상 전까지 부진했지만 돌아와서는 OPS 0.868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신시네티를 꺾은 경기에서 스쿠볼은 빛나는 피칭을 했습니다. 6회까지 12K 무실점을 하는 등 7이닝 13K 1실점으로 탈삼진 개인 신기록을 세운 스쿠볼은 2014년 슈어저 포셀로우 이후 처음으로 전반기 10승에 성공했습니다. 스쿠볼은 위명점 90이 세일에 앞선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스쿠볼은 포심이 최고 99.9마일, 평균 97.4마일을 기록했지만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도 춤을 췄습니다. 지금 보시는 23개의 헛스윙에서는 낮게 들어간 체인지업과 높게 들어간 슬라이더의 로케이션 분리가 눈에 띕니다. 다저스는 AA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트리플A에서 두 경기를 던진 저스틴 로블레스키를 선발로 냅니다. 다저스의 14위 유망주인 로블레스키는 잭슨 페리스와 매덕스 브런스가 상위 싱글A에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한 유망주입니다. 다저스는 드래프트 두 달 전에 토미존을 받아 지명순위가 크게 떨어진 로블레스키를 11라운드에서 지명하고 오버슬로 보너스를 준 바 있습니다. 토미존 후 구속이 크게 상승한 로블레스키는 최고 98마일을 던졌지만 4회의 엘리치와 5회 하스에게 투런 두 방을 맞고 5인닝 4실점에 그쳤습니다. 반면 카이클은 평균 88마일 싱커로 약한 컨택을 만들며 4.1이닝을 5볼렘 무실점으로 버텼습니다. 다저스는 테일러의 투런으로 추격을 시작하나 싶었지만 야브로와 반다가 5점을 내주고 패했습니다. 5타수 1안타 2,3진을 기록한 오타니는 도루 2개를 성공시켜 28홈런 20도루가 됐습니다. 오타니는 2페이스로 남은 경기를 모두 출장하면 159경기 51홈런 36도루가 됩니다. 50홈런 30도루는 아무도 달성한 적이 없고 50홈런 타자의 최다 도루는 윌림 에이스와 에이로드의 24개입니다. 4타수 3안타 1볼렛을 기록하고 OPS가 0.940까지 올라간 옐리치는 규정타석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옐리치가 진입할 경우 내셔널리그 타율 순위는 1위가 3할 2푼구리인 옐리치, 2위가 3할 1푼오리인 프로파, 3위가 3할 1푼사리인 오탄입니다. 러버게임에서 7연승 중이었던 샌데고는 하지만 완패를 당해 5연속 위닝 시리즈에 실패했습니다. 애리조나 선발 라인 넬슨은 1회 프로파에게 솔로홈런을 맞았을 뿐 6점 2이닝 1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프로파의 홈런을 제외하면 단타 3개에 그친 샌데고는 그 중 하나를 김하성이 때려냈습니다. 딜런 시스는 7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지만 1회 캐롤에게 맞은 솔로홈런과 7회 수아레스에게 맞은 투런이 뼈아팠습니다. 시스는 첫 8경기에서 피홈런이 2개였지만 이후 11경기에서 13개입니다. 캐롤은 54경기만에 수아레스는 18경기만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페르도모는 4회 3진을 당했지만 시스에게 11개의 공을 던지게 했고 7회에도 8구 볼렛을 골라나가 수아레스의 결승홈런 때 홈을 밟았습니다. 수아레스는 9회 7대1로 달아나는 3타점 2루타를 날려 5타점을 올렸습니다. 다저스와 파드리스로 이어진 원정 6연전에서 15개 홈런을 때려내고 팀타율 3할 1푼을 기록한 디벡스는 시월드의 블롬패 2개가 아니었다면 6전 전승도 가능했습니다. 매치와 와일드카드 공동 4위인 디벡스는 샌들고의 2경기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매치와 피치버그는 7회까지 0대0 경기를 합니다. 머나야와 루이스 오티스가 나란히 6이닝 무실점을 한 덕분이었습니다. 8회 초 매치는 이글레시아스의 도루 실패 후 린도우가 볼렛을 골라나갔고 리모의 이루타로 선치점을 뽑습니다. 하지만 8회 말 24-12로에서 등장한 디아스가 볼렛 터용 후 닉 곤잘레스에게 역전 적시타를 맞습니다. 매치는 9회 초 24-13루에서 이글레시아스가 볼렛을 골라나갔고 린도우의 제역전 2타점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4타수 3안타 1볼렛 2타점으로 3대2 승리를 이끈 린도우는 하지만 올스타에서 탈락했습니다. 매치는 알론소가 유일한 올스타입니다. 필라델피아를 상대한 애틀란타는 또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겨울 최고의 영입이 되고 있는 레이날드 로페스는 6이닝 무실점으로 규정 이닝에 진입해 1위에 올랐습니다. 3런을 날린 켈릭은 OPS가 0.706이었다가 1번 타자가 되고 난 후 0.938입니다. 미네소타는 러버게임을 승리하고 10승 4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휴스턴의 합작 노이터를 이끌었던 바스케스가 헤이더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날렸습니다. 헤이더는 지난달 오아피에 이어 두 번째 끝내기 홈런을 맞았습니다. 180세이브 대비 통산 8개의 끝내기 홈런은 438세이브에 5개인 젠슨, 440세이브에 6개인 킴브럴과 비교하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96마일 공의 오른손을 맞고 교체된 코레아는 타박상으로 확인됐습니다. 6월에 13개 홈런을 날린 산탄데르가 7월 첫 홈런을 치고 커스테드가 3호를 날린 볼티모는 오클랜드를 꺾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불안하지만 성적이 잘 뽑히고 있는 킴브럴은 44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킴브럴은 포싱 구속이 커리어 최저 수준이지만 2022년 다저스에서 1.3위, 지난해 필리스에서 1.04였던 윕이 0.90으로 낮아졌고 피홈런도 2개에 불과합니다. 하이삭스는 올 시즌에 앞서 크로시와 코팩의 임무를 교대합니다. 크로시의 선발 전환이 대성공인 반면 코팩은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점 차에서 올라와 동점 2루타와 끝내기 투런을 막고 0.2이닝 4실점, 블론을 한 코팩은 13세이브 5블론 5.45에 위비 1.5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이삭스는 세일의 대가로 BA 2위 몽카다와 이듬해 11위가 되는 코팩을 받아왔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토론토는 갈 길 바쁜 시애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토론토가 T모빌파크를 방문하면 벤쿠버에서 토론토 팬들이 내려와 뜨거운 분위기가 형성되는 두 팀은 가버의 OMR 스리런과 스프링어의 7회초 스리런으로 4대4 동점이 된 승부가 10회초 바쇼의 결승 적시타로 가려졌습니다. 팀 타율이 메이저리그 꼴찌, OPS가 28위인 시애틀이 게레로나 비셋을 데려갈지 주목됩니다. 허벅지가 좋지 않은 훌리온은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콘트레라스가 2럼 포함 오늘도 3타점을 올린 카디널스는 워싱턴을 8대3으로 꺾었습니다. 콜로라도를 꺾은 켄자시티는 위트가 3럼 포함 5타수 3안타 3타점을 올렸습니다. 데뷔 첫해 20홈런 30도로, 지난해 30홈런 49도로를 기록한 위트는 26홈런 39도로 패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